아흐. 죽겠다. 나는 흐드러지게 기지개를 폈다. 창창한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렇게 찌는 듯한 여름 날씨에 방에 처박혀 있어야만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애처러웠다. 나는 지금 자격증 시험을 일주일 앞으로 두고 하숙집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여름이라 다른 연놈들은 다들 바다로 산으로 놀러들 가는데 나는 어두침침한 옥탑방에 홀로 앉아 책과 시름을 하고 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연이 집으로 못 가게 하는 건데. 지금 같을 때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없으면 아쉽다더니 여자친구인 미연이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얼굴은 못생겼어도 몸매는 모델 뺨치기에 가끔씩 이 옥탑방에 데려와 시간을 보냈었다. 저벅. 저벅. 누군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된 채 창문 틈으로 밖을 보았다. 하숙 주인집 며느리였다. 옆에 바구니를 보니 아마도 옥상에 빨래를 걸려고 올라온 것 같았다. 빈 하숙집에서 간만에 보는 사람이라 나는 창문 틈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주인집 며느리는 3개월 전쯤 이 집으로 시집 왔다. 나이는 28살 정도 됐는데 크레인 기사를 하는 주인집 작은 아들과 중매를 해서 결혼했고 지금은 여기에 언여 살고 있다. 작은 아들이 역마살이 끼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집에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 들어와 며느리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숙생들 사이에서 한 적이 있다. 하숙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 비어서인지 아니면 너무 날씨가 더워서인지는 몰라도 항상 정숙한 차림을 하던 며느리가 오늘은 소매나시에 빨래를 널러 나왔다. 전에는 몰랐는데 착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으니 몸매가 꽤나 보기 좋았다. 며느리는 빨래를 널기 시작했다. 옥탑방에 내가 있는지 모르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빨래를 널고 있었다. 간만에 여자를 본 것도 감격스러운데 눈앞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견디기 힘들었다. 구다당 너무 창문에 몸을 밀착하다 보니 균형을 잃었는지 옆에 쌓아둔 책더미가 옆으로 쓰러지며 소리가 났다. 어머나 거기 누구 있어요 며느리는 빨래를 널다 말고 놀라 방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얼른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저예요. 어머나 진수 학생 방에 있었어요. 몰랐어요. 네 시험이 있어서 준비하느라고요.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며느리는 남은 빨래를 대충대충 널며 말했다. 미안해요 공부하는데 내가 방해했나 보네. 빨리 하고 내려갈게요. 아마도 집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옷도 편하게 입고 콧노래도 부르고 한 게 민망했는지 그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도 좀 쉬는 시간이에요. 주인집 할머니는요? 친척집에 잔치가 있어서 다 갔어요. 그렇군요. 누님 다 끝나셨으면 방에 들어와서 콜라나 한 잔 드세요? 아니에요 공부해야 하는데 나 내려갈게요. 나는 내려가려는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다. 빨래를 널던 손이라 그런지 시원했다. 에이 콜라 한 잔 하고 가세요? 저도 공부만 하다 보니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며느리는 살며시 자기 손을 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콜라만 한 잔 먹고 갈게요. 밑에 또 일이 있어서 나는 며느리를 옵탑방으로 드렸다. 며느리는 이 방에 처음 들어왔는지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어머 남자방인데 정리를 잘 해놨네요. 에이 누님 말다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앉으세요 나는 방석을 하나 내놓으며 말했다. 그럴까? 호호 그런데 진수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 저요 한의학이요 돌팔이 한의사 될라구요? 하하 나는 콜라를 한 잔 내밀며 말했다. 그렇구나 그래서 벽에 사람들 그림이 많이 붙어 있구나. 그럼 침도 놓을 수 있겠네 하하 흉내 내는 거죠 뭐 아직 깊이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 맥잡고 침 놓고 혈 풀어주는 건 좀 해요. 야 집에 의사 선생님 있는지는 몰랐네 앞으로 어디 아프면 진수 학생에게 와야겠다. 호호 며느리는 가는 목을 흔들며 웃었다. 하얀 이가 이쁘게 보였다. 근데 눈이 만색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네요? 혹시 소화가 잘 안되고 그러지 않나요? 어머나 진수 학생이 그걸 어찌 알아? 정말 의사 선생님이네 사람들은 대개 여름철이 되면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배가 더부룩한 것이 일반적이란다. 한의학 교수님이 여자 손잡고 싶을 때 쓰라고 알려준 의학 상식이다. 잠깐 손 좀 져 보세요. 서비스로 맥이나 한 번 봐드릴게요. 며느리는 아까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걸 맞춘 것으로 신뢰감이 가는지 순순히 팔목을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팔목을 세 손가락으로 잡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며느리의 팔목을 통해 얕은 맥박이 올림이 나에게 전해졌다.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며느리는 정상이다. 별 아픈데 없고 생생한 여자란 말이다. 하지만 내 입에서 거짓말이 새어 나왔다. 엇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맥이 일정하지가 않지? 며느리는 금세 내 말에 얼굴빛이 변하며 나에게 좀 더 다가 앉으며 말했다.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어디가 안 좋은데? 잘 좀 봐 잠깐만요 맥이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맥을 잡고 잠시 있었다. 역시 건강한 맥의 느낌이 전해졌다. 혹시 무슨 스트레스 쌓이는 일 있으세요? 고민이든지 욕구 불만이든지 가슴이 나쁜 기운으로 꽉 막혀 있는데 나는 잡고 있던 팔을 놓고 진지하게 물었다. 며느리는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겠지. 사는 게 힘드니 가슴에 좋은 기운이 있을 리 없지? 뭐 후우 왜요? 신혼살림 한참 재미있을 텐데? 나는 슬쩍이 물었다. 며느리는 다시 크게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다. 진수 학생도 알면서 뭘 물어? 남편이라고 한 달에 얼굴 다섯 번 보기도 힘들지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고달프지 이게 어디 신혼살림인가? 얼핏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는 듯 했다. 저기 좀 뭐한 애기지만 아저씨하고 사이는 어떠세요? 혹 궁합이 안 맞는다든가? 며느리는 부부에 대한 애기가 나오자 얼굴이 빨개지며 딴청을 부렸다. 아니 혹시 누님의 병이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게 아닌가 해서 그래요. 그럴 거야. 남편 얼굴도 못 보는 데다가 요즘은 집에 오면 술로 나를 보내니깐. 참네 아저씨도 누님처럼 이쁜 색시를 두고 너무하네. 근데 맥을 잡아보니 그냥 두면 나중에 큰 병 되겠어요. 큰 병이 된다는 말에 며느리는 울상이 되었다. 그럼 진수 학생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야? 아니요. 지금은 초기 단계니깐 병원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아쉬운대로 가슴에 나쁜 기운이나 좀 풀어보죠. 진수 학생이 할 수 있는 거야? 누님 이대로 계속 있으면 나중에 병 날 텐데 제가 없는 실력이라도 해봐야죠. 고마워. 진수 학생 공부하는 거 방해해서 미안하고 며느리는 정말 미안한 듯 고개까지 숙여가며 인사를 했다. 왠지 착한 여자 속이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불만 있는 여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정당화했다. 자 그럼 여기 누우세요? 편안하게 나는 베개를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며 말했다. 며느리는 머뭇머뭇대다가 천천히 바닥에 누웠다. 제가 몸 구석구석에 있는 나쁜 기운을 모아서 밖으로 빼어낼 겁니다. 누님은 절 남자로 생각하지 말고 의사로 생각하시면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허준 같은 의원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아예 눈을 감고 있었다. 어허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짐짓 엄하게 말했다. 곧 며느리의 몸이 곧게 원상복과했다. 이제는 배 주위의 나쁜 기운을 빼겠습니다. 몸을 편안히 하세요? 어머 그럼 배를 만지는 거야? 며느리는 눈을 뜨고 물었다. 얼굴에는 벌써부터 홍조가 끼어 있었다. 어머 뭐 하는 거야? 며느리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지 눈을 개슴츠레 뜨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까처럼 제지하지도 않았다. 그런 후 진수학생 정말 응큼한 거 알지? 나 몸 안 좋은 것도 거짓말이지? 아쉬움이 얼굴에 가득 빼어 며느리는 뾰로퉁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말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몸 상태도 가뿐하고 기분도 좋잖아요? 그럼 됐지 뭐. 후훗 그래 명의다. 명의 나중에 또 보자는 말과 함께 며느리는 아까보다 더 경쾌한 발자국 소리를 내며 밑으로 내려갔고 간만에 회포를 푼 나는 다시 한 번 기지개를 폈다. 옥탑방의 하루가 다 가고 라고 있었다.